네 그 다음에 중요한거 하나 더 볼게요 자 모델 인포에 가시면 파일즈라는 게 있어요 파일즈. 이 파일즈에 보면 여기 보시면 경로가 이렇게 보입니다. 모델, C, 유저, 유저. 요거는 경로는 익숙한 거니까 아실 거예요. 도큐먼트에 있죠. 컴포넌트는 어딨냐면 유저이죠. 그 다음에 앱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앱데이터 뒤로 가볼게요. 로밍. 로밍인가요? 어 뭐지? 잠깐만요. 이거를 전체를 다 복사를 해서 여기 전체를 다 복사해서. 쭉 컨트롤 C. 여기 보시면 유저. 그 다음에 유저. 앱데이터. 그 다음에 로밍. 스케치업. 스케치업 2020. 스케치업. 컴포넌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컴포넌츠. 그 다음에 머트리얼. 스타일. 텍스처 이미지. 이게 다 지금 보면은 이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들어 있는 애들 빼고. 네.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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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익스포트. 이거 빼고. 여기 지금 템플릿도 그렇고. 다 어딨냐면 이 똑같은 경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이 경로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경로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루비 같은 것들이 여기에 설치가 되는 경우에요. 루비랑 이런 것들이 나중에 루비도 여기서 설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이제 중요한 경로고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여기에 이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Documents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경로를 열어보면 이 경로 안에 뭐가 저장되냐면 오토 세이브가 저장됩니다. 오토 세이브. 그러니까 스케치업 작업을 하시다가 작업을 하시다가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제너럴의 세이빙 이라고 되어 있죠. 크리에이트 백업. 백업을 만든다는 거고. 자동으로 저장한다. 네. 5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케치업을 다룰 때 크게 문제가 없으면 5분에 한 번씩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작업이 갑자기 검토 꺼졌다거나 뭐 문제가 생겨서 저장을 안 한 상태로 종료가 됐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로. Documents 경로에 우선. 네. 우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의 경로. 사실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기 보다는 이 파일은 주로 어떻게 저장되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에 스케치업 파일이 지금처럼 Untitled. 그러니까 뭐냐면 실행을 했는데 한 번도 저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이브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저장의 이름이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Documents에.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한 번이라도 저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프로젝트 라고 저장을 했으면 저장된 위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에 어떤 어떤 프로젝트 안에 어떤 파일이다. 이렇게 저장을 했겠죠. 이름을 정해서. 그러면 그 해당 저장했던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파일을 찾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저장을 했다면 그 저장된 파일. 그 파일하고 동일한 위치에 백업 파일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날려먹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찾아가서 여시면 되고요. 또 하나 하나 더 알아두실거는 스케쳐 파일은 무슨 파일.skp로 저장이 지정이 되는데 간혹 이제 백업이 정상적으로 이게 오토 세이브 기능. 오토 세이브 기능이 정상적으로 음...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나중에 저장되면은 이게 그 백업이 이제 안 남겠죠. 근데 중간에 꺼졌어요. 어쩌다보니 꺼져 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토 세이브라는 이름이 앞에 붙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파일명이 붙고 이거요. 그 다음에 .skb라는 파일로 저장됩니다. skb. 이건 이제 백업이 약자겠죠. 네. 그래서 이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skp 파일이면은 스케치업 아이콘 모양으로 뭐 이렇게 이제 된 아이콘 모양으로 이제 보이는데 근데 얘는 아이콘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빈 하얀색 이렇게 해가지고 skb가 돼요. 아이콘이. 아이콘이. 그러다 보니까 뭔 파일인지 몰라서 지워버린 경우가 있는데 세이브 파일입니다. 세이브 파일. 이거는 여기 이 오픈으로 그냥 여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모르니까 문 안 열릴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스케쳐 파일 열고 이 파일로 그 해당 파일을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그러니까 skb. skb 파일은 백업 파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좀 짓고 넘어갑니다. 아멘